오늘 전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동쪽 지역은 밤까지 약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8도, 광주 20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7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